여기서 보면 저 다가와 인두령을 왜 안 해? 저 XT 인두령을 왜 안 해? 사귈 와이프 벌려서 코짱 인두령을 왜 안 해? 야 내 맘에야, 개색끼야! 1억 출좌 내 돈이야, 이 X발 년아! 왜 안 해 이 X발 년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너 써 있었어? 안 써 있었어? 계약서에 원금보장? 너 같은 짠돌이 새끼가 1억 7천이라 넣을 이유가 없잖아 너 원금 보장 써있었어 안 써있었어 원금 보장? 너 같은 짠돌이 새끼가 그 정도 너를 꼬시려면 원금 보장이란 말이 있었겠지 병신 새끼야 있었어 없었어 개새끼야 있었지? 너 같은 애들 꼬시려면 원금 보장이란 말 분명히 있었을 거야 왜 너 존나 소심할 새끼가 투자할 때 원금 보장 없으면 네가 들어갈까? 그리고 너 아까 전에 기부한다고 했지 너 그 확신은 어디 있었는데 1억 7천을 너한테 돌려줄 거라는 너 원금 보장 기구 있었지 돼요? 그러니까 어머니도 돈 나온 거 아니야 확실하게 말을 해 병신 새끼야 야 성범아 있었냐? 나 형 진짜 몰랐어 난 너한테 거짓말 안해 야 이 새끼 진짜 누굴 병신으로 하나 어떤 거야? 원금 보장 있었냐? 원금 보장 없었어요 보성이 형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너한테 내 부모님 걸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거든? 원금 보장 있었냐? 없었습니다 없었대 너 그 계약서 깔 수 있어? 어 깔 수 있어 진짜 깔 수 있어 내일 깔게 까면 되는 거야? 용서해 주는 거야? 까면 돼? 아니 지랄하지마 그걸로 뭘 끝나 병신아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새끼가 1억 7천 원을 넣을 정도면 내 맘에 이 개새끼야 1억 7천 원 내 돈이야 이 씨발련아 내가 거는 거야 내 돈이야 이 병신아 내 돈 내가 거는 건데 왜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내가 내 돈 거는 건데 왜 계약서 보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탁이 하지 마시고 잘 모르고 투자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를 알았으면 제가 홍보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일단 죄송을 하고 한탕이라는 게 술을 안 채웠어요 술을 안 채웠고 아몰랑이 아니라 보는데 1.7억을 투자했다고 죄송합니다 척척 안 할게요 이런 거지 죄송합니다